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슬픈, 너무나 거지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얼굴 완전 개빡고 못생겼다고 이거 닮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애를 절대로 안 낳겠다는 여친 아니 이런 미친 아,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언제? 자식의 외모가 별로일까봐 애를 낳기 싫다는 여자친구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사귄 여친과 결혼을 하기로 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친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글 한번 써봐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동갑이고 둘 다 치과의사입니다. 둘이 합해가지고 대략 월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뭐 큰 모자는 아니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 노후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작은 사이즈이긴 해도 저희들 결혼하면 상가도 물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놓고 경제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아쉬울 게 진짜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한 환경이 없죠? 아니 그래 뭐 여친이 처음 사귈 때부터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너랑 결혼까지는 해도 애는 절대 안 낳을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희생을 하기 싫다. 다만 네가 정 원한다면 하나 정도는 낳아보겠다. 하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다. 네가 육아휴직 대신 내고 키워라. 베이비시터 비용은 내가 내겠다. 이랬었는데요. 저야 무조건 콜이죠. 무조건 여자가 육아휴가를 내고 애를 보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친이 저보다 살짝 더 많이 벌기도 하니까 얘 성격에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맞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그랬는데 최근에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갑자기 말을 확 바꿔요. 야 다 필요 없어. 나 애 안 낳을 거야. 아니 육아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왜 그래. 조리비용도 내가 다 내줄게. 너는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뻐만 해주면 돼. 이렇게 설득을 해도 싫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야 육아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현실적으로 우리 둘 다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얼굴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날 확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나쁜 유전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얼굴 좀 못생겼다고 애를 안 낳겠다니 대체 뭔 소리야?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그럼 나 말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애 낳겠네? 이랬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이미 자기 유전자가 너무 후져서 안 된대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유아틱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저희 둘 다 잘난 외모는 아닙니다. 인정하죠. 근데요. 그래도 평탄은 치거든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 들을 정도 절대 아니고 체결도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예쁘지 못한 여자로 태어난 게 평생의 한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치대를 간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열등감이 사라지지는 않더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본인이 뭘 하든 늘 언제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공주 왕자 대접을 받고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애들은 완전 우월하게 잘해야만 겨우 인정받는 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전교 1등 해봤자 본인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자 1일 뿐이었다 이건데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예쁜 여자한테 눈 돌아갈까봐 항상 전전긍긍을 했대요. 어딜 가나 외모 외모 이러니까 외모가 잘난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머지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쩌리로 살아가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이상은 되더라. 못난 외모로 태어나면 그 자체로 이미 손해를 보고 사는 건데 그런 인생은 나 혼자만으로도 이미 족하다. 내 자식까지 그런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아니 우리 둘 다 돈 잘 버는데 그게 왜 걱정이냐 전 그러면 나중에 성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성형도 잘 받는 얼굴이 있고 또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 타고난 본판은 절대 어디 안 간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못난 얼굴로 태어나면 나는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온다고. 아니 인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도 외모가 되는 경우에 그렇대요. 얼굴이 별로면 능력이고 내면이고 외모에 싹 다 묻혀버리고 조롱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여친이 이해됩니까? 성실하고 말도 잘 통해서 아니 모든 면이 다 좋은 사람인데 고작 이런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황당한 걸 넘어가지고 뭔가 비현실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아니 차라리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게 싫다든지 몸이 망가지는 게 싫다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등등등 이런 이유로 낳기 싫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고작 못생긴 얼굴로 태어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애를 안 낳겠다. 이거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좀 싸웠는데요. 여친은 이런 저런 끝까지 이해 못하고 전 그러면 여기서 헤어져줄게 이러는데 야 진짜 미치겠네. 딩크가 아니면 헤어지자 이건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그래 너는 니 스스로를 중간은 되는 세숫대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글쎄다. 뭐?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말 못들어봤다고?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진짜 못생긴 얼굴은 앞에서는 절대 말 안 해. 못생겼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생겨야 듣는 농담이라고. 지금 니 여친은 자기 얼굴이랑 니 얼굴 DNA를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애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어휴 이것만 봐도 니 세숫대야. 견적 바로 나오지 뭐. 깔깔깔깔. 댓글 어투가 너무 상스러워 거부감이 강하게 들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죠. 현실은 시궁창이야. 2번 저도 이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이겨내지 못한 자격지심은 훗날 아이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이별 추천드립니다. 댓글 아니 이게 왜 자격지심이야?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엄청 많았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격지심 취급을 하는 거냐고. 3번 자중감 없는 여자랑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든 내가 안 이뻐서 그래 이런 소리만 할 텐데 안 예뻐도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즉 반듯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헤어져요. 너 치과의 사람에 능력이 있잖아. 4번 이거는 여친 본인이 아니라 쓰니 즉 남친 얼굴이 개빡아가지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건데 무슨 자존감 타령이야. 끌 끌 끌 끌 물론 낳으면 공부 머리는 몰라 물론 저래 가지고 낳으면 공부 머리는 몰라도 못생긴 아빠 얼굴 닮으면 진짜 끝장이지. 게다가 원래 그래요. 못생긴 유전자가 졸라 세. 그러니까 저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끌 끌 끌 끌 5번 나는 여친 마음 이해가 되는데 여자는 예쁜데 남자는 못생긴 부부들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엄마인 나를 닮겠지 이런 희망으로 애를 낳았는데 완전 남편 판박이라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니 자식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엉엉 우는 애 엄마도 봤어요. 애를 낳겠다는 게 지금 애를 위한 건지 그게 아니면 본인의 욕심인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6번 그래도 쓴이가 치과 의사 정도 되니까 무시 안 당하고 못생겼다는 소리도 안 들었던 거죠. 본인이 평범하다는 남자들 그 대부분이 못생겼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제발 꿈 깨라고 제발 꿈 깨라고 7번 아이씨 너랑 결혼하기 싫다는 건데 눈치 졸라 없네 이 얼굴도 못생긴 놈아 8번 나도 나도 예전에 잘생긴 썸남이랑 꽁냥꽁냥 만날 때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운다는 행복한 상상을 했었는데 못생긴 남친 잠깐 만났을 때 솔직히 그래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 진짜 1도 안 들더라. 9번 니가 낳을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냐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 왜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를 하고 괴롭히냐 이거지 그래 낳았다 치자 니들 닮아가지고 못생긴 아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자가 애를 안 좋아한다고 쳐봐 그럼 너는 엄마가 돼가지고 모생애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 안 하고 너 혼자 잘 키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친이랑 헤어지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 정도 조건 여자 못 만난다는 거 이 정도 조건 여자 못 만난다는 거 그걸 니 스스로도 잘 아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치과 의사면 이런 경우 헤어지고 어 그래 헤어져? 이러고 다른 사람 만날 텐데 애 낳기 싫다는 여자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 여자는 얼굴이 평범 또는 평범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 스니는 뭐 박살났다는 게 딱 보여요 거울 좀 볼까? 12번 에이그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게 너 닮은 거 낳기 싫다 이거요 딴 거 없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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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내가 어? 우리 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어? 뭔가 했지 크게 아이씨 근데 이상한 퍼즈의 할배 닮아가지고 말이야 망했어? 네 네 네 네 네 아이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